8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메뉴 주문하는 걸 공부할 텐데요. 사실 여기는 약간 그 메뉴에 대한 용어. 그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 보면 이제 메뉴 주문부터 스테이크 주문. 그 다음에 많이 주문한 게 계란 요리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소스라든지. 그래서 단어를 좀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뉴 주문을 할게요. 메뉴 주문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mor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일단 먼저 원어민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요. anything else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우리가 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 때 사용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일단 주문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점심 특선 메뉴 배웠죠? lunch special. 자 점심 특선으로 주세요. lunch special please. 됐죠? 그 다음에 혹은 I would like to 혹은 I would like.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치킨 샐러드 할게요. I would like a chicken salad. 한 번 더. I would like a chicken sala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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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chicken salad.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주문하는 거가 어렵진 않아요. 혹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해요. 맞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사용하자 이 얘기야. 네. 그 다음에 약간 변형해서 어렵진 않은데 그런 경우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쉐어하는 거. 네. 그래서 치즈케이크 하나 쉐어하고 싶어요. 이렇게 볼까요?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함께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의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쉐어라는 표현을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먹을 치즈케이크 하나 주문할게요. 해봅시다. I'd like a cheese cake to sha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to share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주면 치즈케이크와 플레이트, 접시를 두 개를 갖고 오세요. fork도 두 개를 갖고 오고요. 나중에 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to share 이렇게 붙이는 거. 저 함께 먹을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I'd like a cheese cake to share. 그렇죠. 잘했어요.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쉐어할 거예요. I'd like a cheese cake to share. 네. 쉐어라는 단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내 친구가 시켰어요. 보통 이거는 카페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걸로요. 얘기하죠. 이 표현입니다. Make it too, please. Make it too, please. Make it too, please. Make it too, please. 그 직역을 하면 이제 두 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인데요. 같은 걸로 주세요. 뭐라고요? Make it too, please. 한 번 더. Make it too, please.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가장 주문할 때 기본적인 형태인데 똘복근이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갔어요. 혹은 나중에 뭐 와이프하고 갔어요. 그럴 때 맨날 둘이 같은 거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따로 시켜보자. 그래서 이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는 티본 스테이크를 시키고 저는 그냥 립스테이크. 립스테이크를 먹을게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각각 주문을 할 때 그럴 때는 be going to have. have가 먹다라는 뜻입니다. be going to have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은 티본 스테이크 먹을 거예요. she's going to have 티본 스테이크. she's going to have 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she's going to have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she's going to have 티본 스테이크. she's going to have 티본 스테이크. 그리고 저는 립스테이크를 주세요. and I'm going to have 립스테이크. and I'm going to have 립스테이크. 그렇죠. I'm going to have 립스테이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세 명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본 스테이크 먹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e are going to have 티본 스테이크. 그렇죠. 무슨 이야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be going to have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 각각 따로따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메뉴 주문, 구체적인 주문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표현에다가 메뉴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크 주문부터 사실 이건 단어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스테이크 주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